안녕하세요. 사만나 아빠시죠? 사만나 아빠가 하는 요리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다면서요? 참 좋은 아빠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벌이 부부라서 남편과 집안일을 반반씩 하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사만나 엄마도 일을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주민센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네,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를 돌보는 분이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일도 쉽지는 않지만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일을 하는데 사만나까지 돌보느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일을 하는데 사만나까지 돌보느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 서비스요? 그런 게 있었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로 알아봐야겠어요.